하나님의 눈동자 믿음으로 서시기를 초청합니다 이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절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에게 귀를 기울이십시오 다만 바라기는 당신이 마음의 도를 들어 예수님을 향해 내려치지 않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피해 숨지 않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저주를 대신 받은 자 가심연류관 쓰신 자 나무에 달렸네 말씀 들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예수는 감남산으로 가시다 2절 같이일까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안드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여기서 1절에 예수는 감남산으로 가시다 즉 뭡니까? 기도하시러 가시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53절에 가로열고 7장 53절에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나왔죠 그런데 예수는 감남산으로 가시다 예수님도 집으로 돌아가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집이시니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 집이시라고 선포합니다 아멘 아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와 주셨다고 선포합니다 아멘 기도하실 때마다 3층천 이상을 오락내락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하심이 성령이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온전히 이해가 되고 아버지께 날마다 통보하시고 아버지와 날마다 동행하시고 자주 아버지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와 회동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음성은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게 하사 날마다 듣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믿음의 불량까지 자라나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아침에 다시 지금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대화하시고 근데 재밌죠?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관한 소음 속에 잠기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도와 무관한 생각에 살다가 각자 어둠으로 각자 무덤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장사진에게 하고 즉 뭡니까? 그들이 돌아갈 집은 무덤 밖에 더 있겠습니까? 살아있으나 무덤 같은 집 무덤 같은 가정 무덤 같은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성령으로 살아있는 자들이 되어 날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여러분의 가정이 그 아버지의 집이 되고 여러분의 이웃이 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고 기도하시고 만나시고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오시니 죽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떤 말씀을 가르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십니까? 말씀하세요 행하겠나 이러면 그것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더니 예수님께서 그날도 저희를 가르치시기 시작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에게 성전으로 가라 하셨기 때문에 성전으로 예수님께서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다고 선파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날 일어날 일을 아셨을 겁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일부러 안 알게 해주셨으면 몰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나는 하나도 단 하나도 아버지께서 내게 이르지 아니하시면 수술할 수 없다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날 행하여 하실 것을 순종해야 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선파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을 하셨죠 3절에 보니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할 때 선생님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센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여 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이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예수님을 궁지에 몰려고 계속 계획을 해왔던지 이 여자를 가늠하는 현장에서 붙잡았다고 그러는데요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어덜토로 하고 어덜트레스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근데 오늘 재민이 있습니다 분명히 현장에서 붙잡혀 왔다고 그랬는데 여자만 붙잡아 왔고 남자를 붙잡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창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여기서는 분명히 창기라고 써있진 않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가늠 현장 중에 붙잡혀 왔다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남자는 없고 여자만 끌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참 재밌죠? 근데 지금 우리 요한 우리 분명히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니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는데 자 이것이 뭡니까? 그들은 현장에서 잡혀서 예수님에게 끌고 온 이유가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든 저렇게 대답하든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놓으려고 이 여자를 미끼로 끌고 온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즉 뭐예요? 그 여자가 죽든지 안 죽든지 그들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 그들에게 그 여자는 현장에서 잡힌 마땅히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될 자였기 때문이라고 전합니다 그 여자는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예수님을 궁지에 몰으려고 하는 미끼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여자는 베이시였습니다 그 여자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너 잘됐다 우리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여태까지 기다렸다 그들은 계획했을 겁니다 그 여자가 평생 그 여자가 평소에도 그런 죄를 저지른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현장에 습격을 하기 위해서 미리 계획을 하고 꼬셨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계획된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음모였습니다 그 여자는 원래 그런 죄를 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음모였습니다 맞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치고자 하는 기쁨에 너무 광분한 나머지 그 여자를 질질 끌려가고 왜? 죽을 여자니까 어차피 어차피 그날 돌로 쳐서 죽일 여자였기 때문에 그 여자에 대한 국률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끌고 갔습니다 그를 상하게 하고 머리채를 휘어잡고 바닥에 질질 끌리며 그를 끌고 갔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시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돌로 치라 라고 얘기했으면 두세 명의 증인이 없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말하면 아마 예수님을 아마 거짓 선지자로 몰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하려 하면 율법은 이거 있으니 그 제대로 그 현장 검증이 제대로 확인되게 하기 위해서 증인들을 대제사장 앞에 데리고 가요 온전히 그들이 실제로 그것이 일어났는지 검증이 된 다음에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태까지 그들에게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포를 하셨고 아브라함보다 뛰어난 자 메시아로 성포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으로 안 데려갈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면은 또 예수님은 그들이 보기에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고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몰아 또 죽음에 처하게 할 수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래저래 예수님을 공격할 이번에는 꼼짝도 못할 그래서 현장에서 잡은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축결 심판에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 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힘들게 하려고 그랬던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마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땅에 뭐를 쓰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의 죄만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위해서 벌써 죽여주시기로 결정하고 오신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댄 걸 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렇잖아도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려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짊어지셔야 할 죄가 분명하고도 확실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하나의 하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아리켜주셨고 예수님은 그 하나하나를 바라보며 그들의 죄를 땅바닥에 쓰고 있으셨다고 선파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죽여라 죽여라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판결을 기다리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주시하고 있는 자가 땅에 무엇을 쓰면 여러분 쳐다보겠어요 안 쳐다보겠어요 쳐다보겠죠 뭐 하나도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이상한 짓거리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급히 사라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여러분을 쳐다보신 이후에 여러분을 둘러다보신 이후에 당신의 눈동자와 정확하게 마주치신 이후에 네가 죄가 없으면 네가 먼저 치라 하고 땅바닥에 글을 쓰실 때 당신은 예수님이 쓰는 글을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기적은 그것이니 거기 있는 모든 자가 돌을 들었던 자들 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엿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진리를 허락하셨다고 선포합니다 구절에 보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의 죄를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 죄들을 예수님은 짊어지시려고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믿음으로 그것을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겁니다 그들의 죄를 알면서도 짊어지시기로 작정을 하고 용서하기로 작정하신 예수님께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그들에게 들킨 현장에서 들켰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현장에서 들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현장에서 들키지 않았으나 다른 여인이 현장에서 들켰다는 그것으로 그를 죽이려고 예수님 앞에 데리러 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죄도 그 현장에서 여러분의 그 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눈동자가 빛났었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그 죄의 현장에 여러분의 그 죄의 열기를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셨다고 선포합니다 들키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들킨 자의 죄를 정죄하는 죄를 저지르지 않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죄가 들키지 않았다고 해서 들킨 자에게 돌을 던지지 않는 자들이 되시지 그런 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님 앞에 들켜버린 그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부터 하나씩 물러갔던 이유는 하루를 더 살면 하루도 죄질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전합니다 하루 더 사셨습니까 분명히 당신은 하루 더 죄를 치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사는 것 자체도 죄입니다 선한 일을 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비불한 것도 죄입니다 치사한 것도 죄입니다 내 것 먼저 챙긴 나만 잘되면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그것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였다고 선포합니다 그나마 하나님 앞에 들킨 자들은 행복한 자들입니다 도를 버릴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쳐 죽이려고 여자를 쳐 죽이려고 왜? 가늠의 현장에서 그를 잡았기 때문에 빼도 박도 없 수 없는 그를 죽일 수 있는 정당성이 율법으로 있었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려 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눈빛을 마주하고 예수님이 쓴 글들을 바라보고 돌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축복이라고 선포합니다 양심의 가치를 받아 아멘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10절에 보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를 끌고 왔던 사람들 중에 특별히 억세게 여자를 잡아챈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침을 뱉고 머리를 쥐어뜯고 머리를 하도 끌어 땡겨서 얼굴을 땅바닥에 비비고 끌고 와서 어쩌면 얼굴에 긁힌 자국과 머리를 하도 실컷 잡아 땡겨서 머리가 한응큼 이상이 뽑히고 머리를 하도 실컷 땡겨서 머리 뿌리에서도 피가 흐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눈물과 땅과 피가 범벅이 되어 두려움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에 지쳐서 너무 두려워서 너무 놀라서 주위를 바라볼 수 없었지만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라는 예수님의 따스한 음성을 듣고서야 비로소 주위를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자기를 돌로 치료하던 그 사람들의 무서운 눈빛들과 언성들과 거친 숨소리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의 따스함과 예수님의 용서만 그 여자를 감싸고 있었다고 전합니다 대답하네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소에 와 계십니까 이 말씀의 장소에 와 계십니까 바로 당신이 그 여인이 되시라고 당신을 도전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에게 들킨 자입니다 당신은 죽어마땅하여 바로 하나님께 들킨 자입니다 어쩌면 세상에게도 들킨 자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바로 정죄를 당할 만한 바로 그 자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당신과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기로 작정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옵니다 주님께 옵니다 교회를 찾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작정하시고 당신을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하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일러가 예수님께서 또 일러가사 대 나는 세상이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당신을 정죄하지 않는다 하시며 당신이 정죄하는 그 죄를 도리어 예수님 위에 옮기시고 그가 정죄를 받으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하시길 그러니 나는 세상이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여러분 혹시 돌 하나를 들고 오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 나 대신 오늘도 죽으시니 내 죄값을 받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시여 오늘도 예수님을 처죽일 돌을 하나 갖고 왔나이다 나의 이 죄 나의 이 죄값을 예수님 오늘도 용서하시고 그러니 내 돌을 받으사 내 돌을 맞으사 오늘도 나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주시옵소서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들켰사오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알고 함부로 죄를 짓고 있사오니 거린 내 돌을 또 한 번 맞으시고 나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파렴치한 자가 바로 당신이십니까 회개하십시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신 예수님의 명을 들으시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셨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자 다른 사람들은 다 갔죠 돌로 죽이려고 했던 우매한 자들은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글을 쓰셨을 때 양심의 찔림을 얻고 돌이켜 돌아갔지만 남은 종교인들이 있었으니 바로 여기 그 바리새인들이라고 전합니다 집삼절에 보니 바리새인들이 가로돼 네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네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증거입니까? 그건 네가 하는 얘기지 네가 말하는 게 다 맞냐? 예수님께 따져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어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러신 거죠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확한 목적을 갖고 지금도 그 목적을 행하기 위해서 여기 있거니만 너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또 천국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과 이유를 다 달성하시고 돌아갈 것을 알 수 없으니 왜냐?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누라 육체는 죄 가운데 있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누라 그러나 말씀하시길 16절에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즉 뭐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여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약을 판단해도 예수님은 혼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랑 같이 판단하기 때문에 그 판단이 옳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설명하시길 너 이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예수님이 왜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그들의 의도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궁지에 모으려고 그 여자를 현장 가늠의 현장에서 붙잡힌 자들을 데리고 왔고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즉 그들이 군중심류로 예수님을 몰아붙이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들이 제대로 경위를 통하지 않고 예수님을 몰아붙이려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정확하게 그들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너희가 그래서 그 여자를 나에게 데리고 온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그러나 말씀하시길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느니라 즉 뭐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두 중인의 모습을 둘 다 볼 수 없었다고 선포합니다 더 화가 났던 거죠 더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궁지에 몰려고 했는데 그 일은 실패로 돌아가고 그들만 더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뜻도 모르는 거짓 종교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으니 그들이 얼마나 더 화가 났겠습니까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 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연목의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가 안 돼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즉 뭐예요 너희는 지옥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원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상상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뭐예요 예수님이 다른 신을 믿고 있다고 몰아붙이는 거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거짓 선자 즉 뭐예요 발세불의 힘을 잃어 예수님을 마귀의 자식으로 몰아가려고 그랬던 것은 뭐예요 다른 악령의 힘 즉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기조화하게끔 너 지금 네가 얘기한 것은 우리가 얘기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맞습니까 왜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들을 위한 하나님만을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들은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이분은 주여 주여하지만 항상 나를 위한 하나님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나를 위한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자가 있습니까 당신이 바로 이 자라고 선파합니다 당신을 위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당신만이 존재한다고 선파합니다 종교의 영혼이 이것이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면 당신을 위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비좁은 당신의 생각에 당신의 그 박스에 하나님을 쳐넣으려는 구제를 회개하신 여러분과 제가 대신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들은 아무리 찾아도 죄 가운데서 죽을 것입니다 그 자들은 예수님이 가신 그곳에는 가지 못할 것이라고 전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가로래 저가 나에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비웃는 거죠 왜 너 저기 자살하려고 그들은 자살하는 지옥이라고 정확하게 믿고 있었으니까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신다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는 거라고 선파합니다 아예 말대꾸를 안 하셨으면 기회가 더 이상 없을 텐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혼을 내시면 아직도 기회가 있는 거 아십니까? 아멘 사랑의 매를 드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께서 가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아래서 났다는 건 뭐예요? 지옥 새끼라는 얘기죠 나는 위에서 났으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자 그러면서도 아직 기회를 주시죠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메시아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 얘기를 하시는 건 뭡니까? 믿어라 이거예요 지금도 믿어라 예수님 끝까지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if only를 말씀하시니 끝까지 기회를 주신 예수님을 잔아합니다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가 잠되시며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을 향하여 증오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자신의 죄 가운데 그 죄가 아직 들키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그들은 장님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전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사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하시더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기서는 너희라고 그랬는데 재밌습니다 너희라고 불리는 자들에게 인자를 둔 후 모세가 하나님께서 노 뺨을 들고 장대에 높이 들려있는 노 뺨을 본 자마다 질병에서 그때 구원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여호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의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이후 둔 후에 그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라는 말을 듣게 됐던 자도 이해가 아무도 있었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는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신 이후에도 하나님을 발로 걷어차고 어둠에서 자육해될 수 없었던 자도 있었다고 선포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하시더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혼자 두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제발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신 자들 대신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비결이니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이니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신 일을 행하십시오 그것이 곧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전합니다 거져받은 성령을 자유 안 받았으니 자유케 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결코 혼자 두지 아니하신 일을 여러분이 스스로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아니하신 것을 그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걸 듣고 맞아 맞아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보진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아멘 그래서 많이 믿게 됐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인 것을 누가 증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여러분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식임을 하나님이 증거하시기까지 순종하시겠음을 축복합니다 맨날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여 라고 동네방네 회귀하고 다녀봐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식으로 증거하지 아니하시면 무슨 창피입니까? 맞습니까? 제발 열매 있는 믿음을 구하시는 여러분들이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일시되 너희가 내 말에 고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가 내 말에 고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만 얘기하셨어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만 얘기하셨어요 자 유대인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안다 하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안다 하는 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인 것을 믿은 자들에게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진정한 자유한 죄에서 자유케 되는 삶을 살려면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그의 말씀에 거해야 된다고 선포합니다 진리를 머릿속으로만 배우고 학교에서 학습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로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의도에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시작한 그 이후에 즉 뭐예요? 말씀대로 살면 제자가 되고 아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절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아무리 신학교를 나오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들여다봐도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지 아니하면 즉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하며 양심이 되살아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삶을 실현하며 살지 않는다면 당신은 결코 죄에서 자유케 될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짜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같이 있겠습니다 38절까지 있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지배고 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여요 하느니라 주여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식이라 맞습니까? 종은 영혼이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혼이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 즉 아들은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근데 자유한다 하면서 죄를 범하면 뭡니까? 자유하지 않고 죄의 종이라 그러시는 거죠 그래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하노라 그래 너희가 이스라엘 사람이지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다 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 여자를 데리고 온 이유를 아직도 끝까지 정확하게 설명하시는 거 맞습니까? 너희가 날 죽이려고 그 여자를 데리고 온 거잖아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냐 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보 들으신 것만 아니라 보셨다고 했습니다 분명하게 아셨다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너희도 분명히 알았댑니다 뭐예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했댑니다 그의 아비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즉 뭐예요? 사탄의 생각에 생각대로 즉 뭐예요? 사탄에게 들은 대로 행한다고 했어요 즉 뭐예요? 그들이 사탄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사탄의 생각대로 순종을 했더니 사탄의 생각대로 그들은 근데 사탄의 생각이라 했어요? 욕심을 따라 행했죠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했고 자기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맞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사탄에게 들은 대로 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릇된 생각에 마음을 기울이십니까? 그것은 사탄에게 기울이는 거리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죄의 생각에 기를 기울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십니까? 그거는 마귀에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뺏기는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여 가로대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서 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세를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대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죄로 십자가에 잡아준 걸 아십니까? 지네들도 필요했다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런다고 마음대로 하면서 사탄의 자식들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됐던 이유는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막고 방해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요새 막고 계신데 여러분의 욕심이 지나쳐서 예수님을 밀어 예수님의 머리카락을 잡고 예수님을 땅으로 끌고 다니고 계시지 않습니까?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산지가 하도 오래돼서 예수님의 머리채를 휘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의 머리채를 휘잡고 계시지 않습니까? 회개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러분의 욕심을 다 죽이시길 제발 예수님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에게 비이는 것은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간절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미로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아이고 다 어떻게 말씀대로 할 수 있어요 라고 믿는 당신이라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세례받았다고요? 회개했다고요? 허물 냈다고요? 재산을 다 태워드렸다고요? 당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그라데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나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 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굳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믿습니까? 그러면 제발 지키십시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물어 뜯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돼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의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두산 아브라함 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장애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주여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거짓말장애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안다 하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안다니까 여러분 요새 거짓말쟁이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거짓말쟁이 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보러 축복합니다 거짓의 아비는 사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주여 주여 하면서 아직도 양심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까? 당신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양의 탈을 쓰고 살고 있다면 당신은 양의 탈을 쓴 늑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계십니까?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고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자라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시작하신 자라고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어느 날 잘 믿는 것 같았던 당신이 욕심에 눈이 어두워 쌀 한 바가지를 더 얻으려고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면 당신이 스스로 당신을 버리시는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부탁합니다 당신이 당신을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받고 당신을 갈기갈기 찢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복된 자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나 더 바라기는 아예 그러한 참혹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오늘부터 벌써 말씀에 올린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신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 다시 선포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당신이 아무리 공부를 하고 달달해온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당신이 안다 하는 그 진리가 당신을 자유케 할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유대인들은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리세인들은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달달달달 해왔습니다 그래도 진리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양심을 따라 살지 않고 욕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옥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냐 유대인들이 가로자 내가 아직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느냐 왜 아브라함은 옛날 사람이니까 예수님과 그냥 말싸움하느라 정신이 없죠 왜 여러분 저기 말싸움하는 사람들은 가끔 보잖아요 그러면 막 싸워 그렇죠 혈악이 돼서 자기가 옳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요새 큰 사람들은 많이 찾아옵니다 수요일 목요일 계속 찾아옵니다 주여 유대인들이 가로자 내가 아직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우리 58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로자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 끝까지 아시죠 끝까지 근데 정말이야 정말이야 진실로 진실 I tell you the truth 저 같으면 옛날에 그냥 예시 그다가 죽어라 그리고 떠났을 텐데 역시 예수님은 위대하십니다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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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쌍욕을 해대는 그들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끝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진리로 저희가 돌을 들어 치리라 하고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오늘 당신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숨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돌에 맞아 죽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숨으셨습니다 그가 연약해서 숨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숨으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려고 숨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혹시 당신이 오늘 또 예수님께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료하는 자 그 자이십니까 예수님이 오늘 당신을 피하고 숨으십니까 아니면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려 하여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이십니까 혹시 예수님이 당신을 피하시는 예수님을 피하게 하시는 당신이라면 오늘 제발 진실로 진실로 부탁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죽게 돌아오시는 자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하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안에 내 욕심의 돌을 들고 하나님을 또 찾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오늘도 욕심이란 돌을 집어들고 예수님을 치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내 탐욕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내 교만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내 개인음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돌리지 못하고 오늘도 내 돌을 맞으시고 나를 용서하소서 하는 그런 거짓된 삶을 사는 자가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 중심 생각에 있거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여기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보다 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시여 나에게 숨지 마시고 내가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요 예수님 나에게 숨지 마시고 내 손에 무엇이 틀려있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만을 찾아 불순종의 삶에 뒹굴면서 복만을 찾아 하나님께 오지 않았는지 욕심만을 찾아 하나님께 오지 않았는지 하나님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삶 말씀에 구하는 삶 진정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차익해된 삶 이제 빛과 소금의 삶을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옵소서